미국 TV 또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강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 풍경을 보면서 벤더빌트까지 어? 사슴! 아직 안 도망가고 있네요. 강 건너편 풍경이 보이네요. 강 건너편 풍경이 보이네요. 아십니다. 저도 빨리 저거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폭풍 속입니다. 저수도 비슷하게 뚝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침 산책 중에 강아지들을 만났어요. 뭔가 앞에 소유하고 있을 화려했던 당시에 비하여 마하성 거의 반영구점에서 테라쿠타 타일이니까요. 여기 하나 건너죠. 이게 인간 수선이에요. 어떤 장소에서는 그것은 귀찮아다. 이것도 바이러스에 있는 좀 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세가 여기저기세가 오로우시 매일만인 제게 추리구원은 로컷으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허튼처럼 비워진 남뭇잎을 싹 접수고 나가면 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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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whether 으 으 으 으 뭐 제가 보면 상당수가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